10년 전 10년 전 만약에 10년 전 10년 전이라면 그때는 어땠을까 지금 같을까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마음이 끌리면 끌리는 대로 가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저런 복잡한 계산도 없이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만약에 10년 전 10년 전이라면 그때는 어땠을까 지금 같을까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무작정 사랑부터 시작할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때는 그랬을 거야 10년 전인 10년 전인 휴대전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